썸남이다. 남자친구가 갑자기 말도 없이 찾아왔을 때 파데 대신으로 슥 바르고 나 쌤몰이야 이러고서 안녕하세요. 돌돌아 이나정입니다. 코스모폴리탄의 인마의 이름을 찍게 되었는데요. 다 같이 한번 보러 가실래요? 아 작년에 포스트 말론 콘서트를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도 그 여우 분이 가시지 않아가지고 전체 노래를 다 듣고 있는데 거기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I like you 좋아합니다. 포스트 말론의 어떤 노래? 마쇠곡 노래 정말 좋아합니다. 요즘 여자아이들의 슈퍼레이디가 나왔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춤추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 노래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슈퍼레이디 하는 노래? 일어나기 좀 부끄럽고 제가 그냥 앉아서 살짝 보여드릴게요. 뭐 때문에 팔이 안 올라가 이게 끝이야 잘라주세요. 팔도 안 올라가고 이러고 이러고 치는 것 같아 요즘 어떤 선물 중에 정말 기쁜 선물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네 맞아요. 최근에 제가 집들이를 했었는데 그때 귤이 언니랑 민혁이가 왔었어요. 뭐 갖고 싶은 거 없냐 해서 찜기 사달라고 하니까 언니가 바로 사졌더라고요. 아래는 고구마를 찌고 위에는 공고구마나 아 똑같구나 고구마를 쪄 먹고 위에는 만두 쪄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실생활에 잘 쓸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남자친구한테 물어보고 그거 사줄 것 같아요. 또 갖고 싶은 게 조금 하나 생기긴 했어요. 큰 냄비를 갖고 싶어요. 1인용짜리 조금만 냄비를 샀어요. 제가 손이 커가지고 찌개 같은 거 하려고 하면 너무 조금 해야 되니까 두고두고 먹고 싶어요. 카레를 하든 김치찌개를 하든 된장찌개를 하든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선크림만 바르고 다녔어요. 선크림이랑 눈썹 그리고 립밤만 바르는 그래서 제가 선크림은 항상 진짜 매일매일 바르고 있어서 가방에는 항상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선크림이 있으세요? 저는 달바 선크림을 쓰고 있는데 달바가 모든 제품이 비건 인증이 됐다고 해가지고 좀 더 손이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원래 선크림 달바를 쓰신다고 네. 다른 방법을 받아요. 맞아요. 위스트로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쓰는 건데 그때 1 플러스 1 해가지고 제가 샀었어요. 미스트는 기초에서 0단계와 마지막 단계를 이제 마무리한다고 하잖아요. 세수하자마자 바로 저는 미스트를 뿌리고 기초케어 바르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팅한다는 느낌으로 한 번 더 뿌려주거든요. 이게 제가 들고 다니는 거고 또 화장대에 있고 화장실 세면대 옆에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집에 총 미스트만 새게요. 나 천천히 시원해요. 네네네. 퍼플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뽀송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된다?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유분기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데 다 전체적으로 바르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유분기 있는 데다가 소량으로 톡톡톡톡 펴 발라주는 게 가장 베스트거든요. 이걸 쓸 때 항상 에센스랑 좀 섞어서 바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속은 촉촉하고 겉은 뽀송하게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어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이게 제 최애입니다. 그냥 바름과 동시에 속도 촉촉하고 광채도 엄청 예쁘게 나는 편이더라고요. 저의 가방 속의 착붙템입니다. 제가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도 이제 베이스 느낌으로 항상 얇게 펴 발라주고 있는데 제 살에 가까운? 그럼 제가 한번 바르는 거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핑크랑 퍼플을 2대1 비율로 바르고 있거든요. 퍼플은 진짜 조금만 살짝 조금만 섞어주세요. 속은 촉촉한데 던들거림 없이 제 살 같은 느낌으로 발색이 되니까 더 자주 찾게 되는 거 같아요. 저처럼 메이크업하기 귀찮거나 좀 피부가 쉬고 싶을 때 그리고 썸남이나 남자친구가 갑자기 말도 없이 찾아왔을 때 쌩얼인 척은 또 하고 싶어. 그럴 때 약간 파데 대신으로 슥 바르고 나 쌩얼이야 이러고 근데 광채 눈마 그럴 때 꼭 추천드립니다. 지금 올리브영에서 달바 워터풀 톤업 선크림이 키포와 퍼플이 1 플러스 1 행사를 하고 있다 해요. 여러분들도 이 기획 놓치지 마세요. 오늘 벌써 코스모폴리탄과 두 번째 만남인데요. 너무 재밌었고 앞으로 더 자주 만났으면 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tatists